맞아, 리노 미국가 왜 재미가 없냐면 컨트롤 덱을 하려고 하는데 도발이나 힐카드가 없으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욕심덱을 짤 수가 없어 다 그냥 템포덱 1,2,3,4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야 잠 깨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마 진짜 무서워요 저건 오, 오, 오오 냥냥냥냥 갔다 으아악! 설정! 설정! 아 나 손 안 대고 있었다고 저때 나 저게 왜 손을 이러고 있었는데 게임하는데 무슨 일러스트가 죽어! 웃고, 웃고서 쓰고 따아아아아아악! 사실 일러스트쌤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! 따아아아아악! 따아아아아악! 착착착착착착착착! 이래서 쓰는 거야! 크로니씨야! 이래서 쓰는 거야! 알겠냐 크로니씨야! 이래서 쓰는 거라고! 꼭 가서 전해주세요 이래서 쓰는 거라고 로몬이 안녕! 고또 로몬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